그래 잘하지? 응 요즘은 인스타 사진 이렇게 한통 사진 안 찍으세요? 저희도 좋아하잖아요 진짜 없어서 저보다 파리노스가 많이 딸렸거든요 비슷했어요 뭐가 비슷해요? 조혁혜스가 나에 비해서 눈에 비해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불안치 조혁혜스 비슷하고요 어찌하지만? 얘는 맨날 뭐 기분이 좋은 기경이에요 그렇게 재롱더니까 사람들이 불쌍해 사는 거고 정정이가 제일 차라리 솔직히 우리 회사에서 그때 새로운 피디들한테 인기 투표했잖아요 제가 월등했잖아요 뭐가 월등했었고? 특히 여자 피디들한테 제가 월등했잖아요 그거는 자신 있어요 10대 중반에서 후반 착한 형 이미지인 제가 10대 중반에서 후반? 10대 초반은 그러면? 10대 초반도 그러면 대놓고 인기 투표를 한번 해보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내가 진사라고 어떡할래? 앞으로 다시는 인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할게 일단 그건 기본 전자로 깔고 물 한 바가지 써서 줄 테니까 오케이 물살리기 오케이 넌 뒤졌다 아 반칙하세요 지금 일단 첫 번째 투표를 하러 밑에 어떤 초등학생이 와있대요 그 초등학생이 저희 사무실을 어떻게 알아서 사무실을 찾아왔나봐요 사전투표인가요? PD가 그 초등학생들 전화번호를 물어봐가지고 사인을 받아줄 테니 다시는 오면 안 된다라고 일러줬대요 그랬더니 추는 날 받았잖아 추는 날 받았잖아 PD한테 전화 오고 언제 사인 받아주냐고 언제 사인 받았느냐고 언제 사인 받았느냐고 계속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드디어 오늘 이제 온다고 했대요 저희가 사인 해놨거든요 이렇게 전 투 이름까지 다 썼어요 아 나 안 했다 와 존나 싸가지 없어 자 먼저 갈게요 이대로 아니 지금 가서 고치면 안 돼 동화야 동화 왔어? 안녕 형 알지? 형 많이 봤잖아 네 내가 나만 보잖아 지금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 투표를 한 번 해야 되거든 네 평소에 누굴 좀 더 좋아했어? 저 아 동화 강요하지 마세요 동화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 잠깐 얘기 자 동화 조언 좀 어 자 인터넷으로 할게요 동화 형 싫지는 않지 그래도 싫지는 않네 싫지는 않아요 자 고마워 한 표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소중한 한 표 벌써 행사 받았습니다 오늘 천원 플렉스를 좀 하려 진짜 야하시다 자 일단 아이들을 더 찾으러 가볼까요? 보복 입은 친구들도 해줄게요 아 다 해정 되죠 다 해정 되죠 오늘 여자애들이 이 색깔로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남자 빨간색 여자 파란색 그럼 친구들 알았나 보다 어 애들 안녕 일로와 너네 핫도드TV 알아? 아니 알아요 누가 더 괜찮은가 순수하게 순수하게요?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나 오늘 별로니? 아 괜찮긴 한데 얘들아 앞서 한 번씩 하자 잘생긴 오빠 손이라고 한 번 만져봐라 네 고마워 얘들아 당연하고 또 당연하고 또 당연한 결과가 갑은 공기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할게요 근데 아니 왜냐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얼굴 부셔졌으니까 표정 봐 표정 봐 표정 봐 이게 뭔지 알아요? 잘생긴 미소 하하하하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 거 같은데 아 뭐 이대로 다섯 표 밖에 무슨 어 피디님 차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세요 피디들도 다 눈 있고 손 있고 발이 있어요 다 피해요 눈이 있고 다 손이 있고 발이 있으니까 다 날 찍지 잘생겨뛰지 잘생긴 형한테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아 dating 아니게요 조금인가 ري kroiko 야 소수가 존재하긴 하는구나 왜 그러지?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안녕 안녕 잘생겼네 잘생겼다 잘 찍을래? 다수가 있으면 이렇게 소수가 있구나 항상 안녕 몇 표예요? 8표 나는 파란 거 반, 빨간 거 반 여기 들어가 있잖아 저희 PD님 햇빛 피치시니까 제가 햇빛 가려드릴게요 지금 밥은 먹었니? 잘 챙겨 먹어야지 신발이 이쁘다 이걸 떼야 해 일부러 달고 다니니까 패션 모르면서 인터뷰에서 해야되는데 왜 잘 뽑았는지 많이 뽑혀 본 적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 서툴고 낯설 수 있는데 내가 다음부터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냐아냐 병신같은 미소 지으면 안 되고 안녕 사도주의 알아요? 좋아해요? 평소에 누굴 더 좋아해요? 둘 중에 하나 뽕 한번 해줄까? 누가 더 잘생겼어요 둘 중에 왜? 왜 그래요? 왜 그런 선택을 해요? 나도 어떻게든 모르지만 인정이 더 낫다함이 아 도쿄 백두폭행 좋은 남자 만나겠다 남자분은 있다 친구는 고생 좀 하겠다 히 털러 댄 힌 딱 여기서 손 좀 하지 마세요 어? 빨리 건너야 되는데 오케이 아 동정포에요 그거 안녕 여러분들 혹시 놀라오세요? 이 일이? 스티커 주세요 빨리 못생겨가지고 말만 좋네 맞네 잠깐 와주세요 누가 더 좋아요 평소에 잘생긴 친구는 나 뽑아 원래 잘생겨서 그래요 잘생기세요 누가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건 너무 여기에서 여기 제 친구가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빨리 데려와요 친구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주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안녕 어 재열이 오빠야 어 이거 너무 좋아해요 어 고마워 윤희는 누가 더 좋은가요? 더 좋은가요? 오케이 뭐 해? 들어갈래? 아 조졌습니다 아 진짜 조졌습니다 아 5, 6, 6, 6, 7, 8, 10 16 저기 있다 저기 학생들 있다 학생들 이리 와 좀 빨리 와주세요 투표 해주면 돼 객관적으로 딱 그렇지 아니 나 이거 게임같았지 그렇지 핫도그TV에 동정표로 다수가 있으면 이렇게 소수가 있구나 항상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불쌍해서요 어 미니팬인데 미니팬이라고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이 중에 한 명만 원래 마음대로 가는 게 맞아요 아 지금 잘생겼네 네 팬입니다 안녕 안녕 이 새끼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넌 뒤졌다 혹시 핫도그TV에 알아요? 어 네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동점이다 이 마지막 한 표 아니 이거 가지고 그럼 결정을 한다고? 그 한 사람 가지고 그 한 사람 가지고 안녕하세요 쪼또TV 알아요? 네 오케이 개맨 지금부터 사람을 한 명 살려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을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저 진짜 눈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느낌이 났어요 원래요? 세 보세요 1 2 3 4 5 6 7 8 9 어? 됐어 사진 맞출까요? 수고 아.. 개 빡쳐 죄송합니다 아.. 얼굴 좀 가려주고 다녔어요 수민들에게 민폐니까 이렇게 하고 방송 진행해 주시겠어요 혹시? 지금 뭐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 김호수는 죽이고 싶어 아.. 저 새끼 존나 싫어 저 새끼 PD도 아니야 저 새끼 잘라버려야 되겠다 앞으로 난 후라게 넘기거든요 원래 네 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으시겠다 전 좀 걱정돼요 투표가 너무 노멀하게 나오지 않았나 반전 없이 너무 당연한 결과였고 이렇게 세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얼굴을 좀 씻겨내려라 좀 이제 얼굴을 좀 씻고 다녀라 이 새끼 텐션 좋아서 매트가 맛있네 고런 의미예요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뭐 없어요 그래요 하나 근데 이제 넘어오지 마세요 저희랑 하나 둘 셋 흘러내리고 있어 자 얼굴 씻겨서 다음 생에 잘생기게 태어나라 기도 한번 해 주십시다 여러분 안녕 완성 정확한 사랑